하... 그냥... 멍해. 나 소원 있어. 소원? 여자친구 되고 첫 번째 소원이니까 꼭 들어주면 좋겠는데. 뭔데? 무슨 소원인지 알아야 들어주든 말든 하지. 찾자. 진짜 엄마. 뭐? 유전자 등록부터 하면 좋겠어. 아이를 잃어버린 거면 엄마도 유전자 등록돼 있을 수 있잖아. 잃어버린 게 아니라 일부러 버린 거면. 왜 그런 생각부터 하는데. 나한텐 마당 찍 엄마가 있는데 이제 와서 뭐하러. 나도 엄마한테 버려졌다는 오해로 27년에 살았지만 결국은 아니었잖아. 생각 안 나? 우리 캠핑장 다녀온 날 아침에 나한테 했던 말. 선생님의 상처를 제대로 극복하려면 그분을 찾는 게 어때요? 내가 도울게요. 우리 같이 찾아봐요, 그분. 아니요. 찾지 않을 거예요. 그건 고통을 무의식에 더 묻어버리는 일 아닐까요? 엄마 안 찾겠다고 했던 나한테 그랬잖아. 내가 고통을 무의식에 묻어버린 일 아니냐고. 지금은 내가 똑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어. 회피하지 말고 같이 찾아, 응? 어떻게 된 일인지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찾아가다 보면 답이 나올 거야. 내가 도울게. 알다. 알다. 오지 곳곳과 숙지입니다. 가습관차근